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도박에 빠져 국내외 카지노를 드나들다 재산을 대부분 탕진했습니다. 그러던 지난 2010년 캄보디아의 한 카지노에서 로펌 대표인데 게임할 돈을 빌려주면 한국에 가서 갚겠다며 김모 씨로부터 9만 달러어치의 게임칩을 빌렸습니다. 하지만 당시 임 씨는 3억 원이 넘는 빚을 져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도 없는 상태였습니다. 같은 해 임 씨는 2억 8천만 원에 달하는 빚독촉에 시달리자 신모 씨에게 금방 갚을 수 있다며 보증을 서도록 했지만 갚을 능력은 없었습니다. 임 씨는 돈을 거래했던 김모 씨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돈을 받아놓고도 받지 못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결국 대법원은 임 씨에게 사기와 위증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. 선물 옵션 투자에 빠져 가산을 탕진한 변호사 임호 씨도 2,2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이 씨는 소송 인지대 등이 필요하다며 금방 돌려줄 것처럼 엄 모 씨에게 2,200만 원을 빌렸습니다. 하지만 이미 금융기관의 거액에 빚을 줘 매달 이자만 1,000만 원을 넘게 내야 하는 사실상의 파산 상태였습니다. TV조선 최현식입니다.